안녕하세요. 쌀 난 레스피입니다.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가지를 넣어서 가지 덮밥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혹시 돼지고기 없으시면 닭가슴살 같은 거 조금 하셔도 되고 소고기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지는 중간 크기로 준비했고요. 가지 두 개를 이용할 텐데 껍질을 벗으신 다음에 너무 두껍지 않은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시던가 아니면 길쭉하게 해서 취향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한입에 드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편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 3분의 1 대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파를 다져주세요. 이거는 파기름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고추도 집에 있으시면 나박나박하게 절여주세요. 마무리를 하면 아주 음식이 맛깔스럽죠. 쪽파 한 대인데 굳이 쪽파를 안 사셔도 됩니다. 이거는 마무리할 때 쪽파를 송송 위에다 뿌리면 맛도 좀 좋고 모양도 좋아서 제가 한 대 이렇게 송송 썰었습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 텐데요. 여기엔 된장이 좀 들어갑니다. 된장을 모으느냐 하면 집 된장을 사용하시지 말고 시판되는 된장, 너무 맛이 진하지 않은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스푼입니다. 넉넉히 한 스푼이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한 스푼 된장 한 스푼 넣으시고 관광 아니고요. 이 된장이 이런 음식 맛을 낼 때는 찌개 말고 맛을 낼 때는 너무 진하지 않아서 저는 이 된장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굴소스를 제가 한 스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게 또 맛술이에요. 맛술 한 3스푼 정도 넣을게요. 두 반장을 티스푼으로 2분의 1스푼만 넣을 텐데 혹시 두 반장 없으신 집은 고추장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탕도 반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볶으면 아주 된장 때문에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면서 아주 구수하고 너무 맛있어요. 후라이팬에 고추기름을 사용할 겁니다. 고추기름 한 2스푼 정도 넣으시고 혹시 고추기름 없으시면 그냥 일반 기름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간마늘이에요. 간마늘하고 아까 저희가 다져놓은 대파를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 매콤한 맛도 올라오면서 아주 마늘향이 맛있게 올라옵니다. 이제 마늘향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넣으세요. 고기를 잘 잘 볶아주시면 되고요. 고기 볶으실 때 후추를 톡톡 한 3번 정도 넣어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이제 단은 안 익었지만 반 정도 익었을 거예요. 요 상태에 가지를 넣으세요. 너무 센 불로 하시지 말고 한 중간 정도 불로 해갖고 가지가 이렇게 잘 무르도록 같이 잘 볶아주세요. 가지에 고추기름도 이렇게 잘 심어들고요. 가지의 수분이 적당히 빠졌습니다. 이럴 때 아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 소스를 여기 첨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 소스에다가 물을 생수를 한 2스푼 정도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같이 뿌려주세요. 이거를 잘 저어서 간이 잘 스미도록 아주 예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이 잘 맞긴 하지만 제가 한 두 번 정도 해 먹어 봤는데 가지가 크기가 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 크기에 따라 맛이 조금 싱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소금만 조금 더 추가해서 드시면 돼요. 다른 거 더 안 넣으시고요. 가지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도록 수분이 쭉 빠져서 하면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는 좀 센불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 하시면 센불로 볶아주면서 재빨리 수분을 날리면서 이렇게 볶아주셔요. 이제 적당히 아주 맛있게 볶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요. 기호에 따라 여기다가 뭐 참기름을 좀 더 추가해서 드셔도 되고요. 이제 저는 마무리 할 텐데 아까 또 저희가 준비한 쪽파랑 홍고추로 이렇게 넣어서 저는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취향따라 밥에 덮밥으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명 같은 데 비벼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그냥 일반 반찬으로 드셔도 아주 훌륭한 정말 맛있는 한 끼 반찬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쪽파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